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 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기대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아멘 기대함으로 우리 성탄을 맞이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어느 때보다 또 기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또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가지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한 것처럼 이 천사들의 합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노래고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또 소박하지만 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한 동방 박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증언입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린 시몬에 대한 네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은 대구에 왜 사십니까? 네,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유가 있을 곳입니다 대구를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어야 이곳에 살겠죠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가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말씀,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미국에 왜 삽니까? 유럽에 왜 갈까요? 대구에 왜 계십니까? 이유가 있을 곳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마치 먼지 구덩이 속에서 깨끗이 사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또 의롭게 사는 것은 할 만한데 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바르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스타일이 매우 경건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대, 험한 시대, 제가 번영하는 시대, 우상이 만연한 시대 시몬은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글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매일매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목적이 없는 기다림은 검태롭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사람에게 죽음은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조차도 희망일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이 있을 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그 사람 머리에 계속 임재했다니 이것보다 더 축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와 조명과 능력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핀 장미꽃이고 먼지 구덩이 속에 존재하는 그 깨끗함 또 세속 속에 있는 신비함 같은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아무리 험한 세상에라도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탓 안 하고 세상 탓 안 하고 얼마든지 의롭고 깨끗하게 한 송이의 백합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26절은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부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25절 말씀처럼 그처럼 귀한 사람인데 더 귀한 것은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을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고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확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나이는 자꾸 들고 몸은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시몬은 계속해서 눈을 깜빡거리고 가슴이 쿵쿵 뛰고 그 마음에 흥분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기가 덜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시몬은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음성대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으셨습니다 한례를 받으시고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성전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한례를 예수님께 행하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 8일 만에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이 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로 그 시간에 시몬이 성전에 올라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몬이 그 현장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안 된 메시아를 거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정신없이 덜컥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를 안고 시몬이 이렇게 찬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의심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세 가지로 찬양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예비된 구원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둘째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개시의 빛이십니다 세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축복이 시몬의 찬송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비된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개시의 빛이십니다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시몬은 그 구원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제 평안이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보고 나면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주인된 삶에 큰 미련이 없어집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나를 이제는 죽도록 해방시켜 달라고 합니다 내 사명은 끝났습니다 어린아기 예수님의 부모들은 시몬의 출연과 그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33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비된 구원이오 이방인들의 개시의 빛이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하나님이오 이제 나를 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시몬은 그 부모 특별히 마리아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합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에 의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것이고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당신 안에 숨겨진 마음의 생각을 도려내는 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과 비슷한 삶이 또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죽기 전에 만납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그녀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17에서 17살에 결혼했다며 67년에서 68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근 70년간의 청산갑으로 그 긴긴 시간 동안에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메시아를 보고 죽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안나가 어린 예수님을 만나듯이 이 성탄의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어리고 젊을 때는 성탄이라는 절기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들뜨며 기다리는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구원 이방인의 개시의 빛이오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성탄절에 기념해야 하는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찬양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며 주의 구원을 경험하며 또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크리스토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또 바라보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성탄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 주 크리스토를 메시아를 우리의 중심에서 기뻐하며 만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